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게 저번에 했었던 게임인데요 노란색 아기라는 게임인데 아..아가한테 내려놔 내려놔 냉장고에서 우유를 갖다 줘라 이게 아마 처음에 3개는 저번에 했었던 거랑 똑같을 거예요 제가 해보고 똑같으면 넘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유 빨리빨리 무거워 아 뭐야 똥 쌌네 똑같아 똑같아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 자 여기다 넣고 뭐야 이거 어떻게 뱉게요 내피 새로운 기저귀 어디갔어 뭐야 뭐야 이거 순간이동했어 그래서 기저귀 기저귀 갈아입혀라 기저귀 갈아입혔어요 그 다음에 재워라 자 2층에 있나 침실 잠겼어 잠겼어 열렸어 여기다 넣고 자 잘 자라 잘 자라 우리 아가 자 압들가 뒷동 산에 불올거라 불 어떻게 끄지 이거 여기 있다 잘 자 문을 닫으세요 TV를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밤 하는 거였는데 제가 동생을 돌봐주는 누나예요 하하 오늘도 잠 어쨌든 잘 됐어 자 쉬쉬쉬쉬 쉬쉬쉬 쉬쉬쉬 쉬쉬 아야 아가야 벌써 일어났니? 뭐야 첫째 밤은 끝난 거 아니었어? 문이 자동으로 열렸네 어디갔어 이거 뭐야 아기를 다시 침대에 갖다 놓으세요 얼굴 봐 얼굴 애들 하하하하 크리스마스라 빵 먹을래? 크리스마스라 그런가 봐 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하는지 알았지 아가야 자 됐고 아 불 꺼야돼 저번에 불 끄어야 해 불 끄고 문 닫고 아 첫 짓날 왜 이렇게 길어 야~! 문 닫으라고 그랬지! 내가 왜 열었어.. 어디갔어?!? 하하하 으아! 어허! 문 닫아라 X2 문 또 왜 열었어.. 이러면은 잘거야 벙트、 첫 짓날 왜 이렇게 안 끝나냐? 벙트.. 첫 짓난 ! 끝나나.. 슈슈슈슈슈슈 아 나도 침대에 누워서 자고싶다 어? 됐다 둘째날 첫째 날 끝났구요 저 고양이 모양 뭐지 이거? 이거를 찾으라는건가? 맞네 고양이 모양을 찾으라는거네 그래도 일단 우유 먹어? 어 뭐야? 왜이래? 무거? 우유 무거? 난 알아 얘는 사악한 악마에요 악마 저번에 했었거든요 기저귀를 가라켜 들어와 앉아 빨리빨리 아 기저귀 제가 초능력 부리는거에요 저 애기는 사악한 사탄의 아기거든요 사탄의 아기 내 기저귀 어디다 놨어 여기있네 기저귀 에이 기저귀 가만히 좀 있어봐 아가야 가만히 좀 있어봐 똥냄새나 자자 아니 아니 침대에 갖다 놔라 벌써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내 침실이야 나도 잠좀 자자 잠좀 자자 자 빨리자 불 끄고 문 닫고 쇼파가서 TV보고 왜 쇼파에서 TV보는걸까 이건 뭐야 이거 쇼파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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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해가지고 굉장히 재빠르죠 쇼파가서 어 됐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여기까지 했었던거에요 아 TV 뭐야 그냥 TV보는거네 벌써 아 TV봐 아 TV보려고 했는데 벌써 울고있어? 우유 챙겨가자 왠지 우유 또 맥이라고 할거 같아 우유 어딨어 우유 없네 아가를 돌보세요 아가야 아가야 뭐야 불을 꺼라 문을 닫아라 그냥 닫으라고 뭐지 이거? 치즈 토스티? 밥을 먹으라는건가? 아 됐다 베이비 아 괴물 아가를 괴물 아가의 밥을 먹여라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구만 봐봐요 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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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조라고 쓰여있는거에요 밥조 밥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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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우유 우유 조 냉장고 엄청 커졌네 문 열어 아 집이 바뀌었어 세상에로 수가 아 저번에 해소던거랑 좀 달라졌네 안 지나가진다 아가야 거기 있구나 야 무거 봐봐 여기 표정 봐봐 이거 사악한거 어어 잔뜩 화가 났구만 다음에 먹자마자쌈 얘는 먹자마자쌈요 굉장히 굉장히 위장이 없나봐 위장이 없나봐 여기다 놔야지 갈아입힐 수 있네 야아 전에 봤어서 하나도 안 무섭죠 불도 꺼줄까 켜줘 이 뒤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탈리스만 갖고와라 쳐냐ieran 전에 했어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악마야 물러가라 악마야 물러가라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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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정신 차렸지 다시 그러면 안돼 누가 여기다가 어? 크레파스로 그림 그려놓으라 그랬어 굉장하구만 장래가 촉박 촉망사구만 아아아아 공중부양 공중부양 할 수 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정신이 아닌데 이거 집 제조공사에 준다 이거 증추 우리 아파트 증추 우리 집 증추 아아아아 어 증추 안시키네 굿나잇 이러고 끝나는데요 이제 탈출 탈출이 아기로부터 탈출이 언락이 됐다 아기로부터 탈출 왜 탈출 못하냐 이거? 예? 탈출 어떻게 하는거야? 탈출이 안되지? 어 됐다 토끼문 토끼문 열고 집 나갈 수 있어요 잘했어 잘했어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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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자 아 이 친구 이거 하하하하하 아가를 따라서 탈출하세요 아니지 그냥 탈출하면 되는거 같은데 얘도 좀 데리고 갈게요 오 여깄다 여기다 삐이 오 왜 안와 엘리베이터 왜 안오지 온다 온다 가자 토끼를 따라서 탈출하래요 그 다음에 문 닫고 그냥 가면 되나 넌 왜 늙고 왔어요 응애 됐다 핑맨 매드니스 이게 뭐지 작은 가여운 토끼 나는 그게 뭔지 알기 원했다 넌 여기서 찾을 수 없어 그건 내꺼야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아기 어디갔어 괜찮아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쟤는 몇 층인지도 안 써있잖아 멈췄다 아닌가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착지할 때 맞춰서 점프를 뛰면 멀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 추락하는 힘을 전부 다 이겨내고 점프를 해야되거든요 토끼를 따라가라 토끼 따라서 탈출 뭐야 그냥 가면 되나 토끼 또 어딨어요 토끼 아야 아 깜짝아 아아 아가야 아가야 열쇠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어 여긴 또 누구 집이야 남의 집 와서 그러면 안 되지 남의 집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야 놀고 싶어서 그래 혼자 놀아 혼자 아 내놓으라고 아 내놓으라고 수박 먹을래 수박 어 애기 잡아라 실패 실패했어 애기 잡기 실패했어요 이게 뭐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조사해라 아파트에 조사하세요 어 나왔다 아개소리나 내놔 내놔 안되네 아 내놓으라고 너 너 내놓으라고 그랬지 내가 어 저저저저저 아 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내놓을 수 있지 어 노래 음반 음반을 끼면은 노래를 틀고서 노래를 듣고서 아가가 침착해지지 않을까 이 기본 악보라 악보라 악보를 모여서 합칠 수 있나 여기다가 갖다 놓는건가 dú 열쇠를 내놓으렴 지금이다 아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 어디갔어 뭐야 아 애기 날려버리는 것까진 성공했는데 스위치? 어 앉으세요 뭐지? 열쇠 없어도 되나? 아 이대로 탈출해서 지나갈 수 있으면 열쇠 없어도 되긴 하지 뭔가 저거 점점 개성해지네? 원래 개성있지만 오 이게 필요한가봐 뽀비 허기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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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요 허기허기 아니구요 들어 됐다 키 내놔 오 되게 좋아하네 야 내놔 너 그거 하나 듣고 있어 됐다 어디였지? 여기다 아 됐다 아 힘들었다 휴 집에 가야지 이제 아 왜요 또 전원이 없어 전기가 안 들어와 맨날 없대 전기가 전기가 맨날 없으면 어떡해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건 뭔데 저건 전기 아니야? 어이겁네 전기 파워실 타워실 그래서 배터리 퓨즈 항상 퓨즈가 문제야 퓨즈가 퓨즈가 문제야 퓨즈 껴요 왜 퓨즈 안 껴지지? 퓨즈 내놔 퓨즈 됐다 여기도 여기는 보라색 퓨즈가 필요한 거 같은데 퓨즈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 같은데 맞네 퓨즈도 뭐 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그런데 이놈이 이놈이 또 이녀석 이거 뭐한 짓이야 너 어? 뭐한 짓이야 뭐한 짓이야 나가 나가 거기 있어 뭐한 짓이야 이거나 갖고 놀아 이거 알았지? 아 이거 나 갖고 놀고 있어 갖고 놀아 불쌍한 척 하지마 저 악마 악마입니다 악마 줘봐요 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 안되나? 아 진짜 이거 베이비가 그만 움직이게 하세요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베이비 아 베이비 절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4 3 땡 4 3 땡 땡 4 3 땡 땡 4 3 땡이면은 아 4 3 땡 땡인가 보구나 기다려봐요 됐다 찾았다 아 이렇게 찾으면 되고 아가를 집어넣으세요 예 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괴물이에요 괴물 베고 받아버리고 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가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됐다 이제 가자 엄마야 아아 아 깜짝 놀랬잖아 봐봐요 아가 아니에요 저거 괴물이에요 탈출 가지마 가지마 겁쟁이 탈출할 수 없다 못가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머나 아하하하 어 물시무시하구만 어 간다 난 간다 난 갈거야 넌 알아서 살아라 아가야 운 척하지마 아 운 척하지마 아 저거 뭐야 힘이 떨어졌나 으어 저 번색을 드러냈어 아 번색을 드러냈다고 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설마 끝이야 아 여기로 도망가야되나봐 에이 아하하 열쇠 열쇠 어어 어어 저거 아가 아니에요 봐봐요 저거 괴물 도마뱀 괴물 저거 저거 으아아아아 열쇠 잠깐만 달모냥 달모냥이랑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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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아아 아하 아하하하 아아아아아 가시 가시 아무렇지도 않고 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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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둘러 어어 안녕 안녕 슈우우 와 뭔 세무시 했구만 된건가? 끝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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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된거 같은데 아 이제 이어선가봐요 땡 띵 휴 어 뭐야 어떻게 된거에요 끝아니였어요? 다시 또 집으로 또 들어갔네 아가한테 우유 주세요 되게 좋아한다 무거 똥 싸고 여기 아닌가 집이 좀 뒤집어졌네 어디갔지 어디갔어 뭐야 춤추고 있어 됐고 열쇠가 여러가지가 있네 이거 모아다야되나 문장보는거 하는거 아니야 열쇠 좀 모아놔봐 필요할수도 있어 네? 저기도있다 열쇠 또 괴물로 변신할수있거든요 변기에도 들어있는거 아니야 변기에도 들어있는거 아니야 물 내리기 외에 집어 넣어도 되나 이거부터 집어넣어놔 흐흑 흐흑 흐흑흐흑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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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떻게 안들어와지지 안들어왔지 이게 진짜 아가는 이러면 안돼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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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고 그럴 수 있어? 가짜니까 제일 아까 맞죠? 괴물이에요? 진짜 간테나무는 큰일 납니다 또 먹어? 아니 또 먹어? 또 먹어? 또 쌌어? 뭐야 또 쌌어? 똥을 또 쌌어? 또 갈아입혀? 어디갔어? 또 먹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자! 뭐지? 웃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저 안해도 되나봐 토끼 따라가 토끼 아아! 문을 먼저 열어놔야 되나 보구나? 얘가 그래가지고 또 먹고 또 쌌나봐 잠을 못자니까 먼저 문을 열고 맞네 그냥 가면 돼 엄마 깜짝이야 그냥 가면 되네 아아! 아가를 들어라! 얘는 피곤합니다 피곤한 친구예요 어디 해야되지? 탈출 해야되는데? 아아! 아아! 저기다 저기다 양그려진데 여기 들어가면은 잘거야 아마 자 잘자 됐다 휴! 뒤돌아보지만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으? 그냥 가면 되나? 으아! 엄매야! 하하하하하 그냥 가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튀어나오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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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아아! 괜찮아 괜찮아 안하도 안 무서워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아구 재밌어 아구 재밌어 아구 재밌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계속 두고 그러는데? 하아! 실패! 티비다 난 졸리나 아아! 바이든 선생님? 바이든 선생님인가? 난 졸리나 티비를 보지마 티비를 안보면 되잖아 티비를 보면 안돼요 티비를 보면 안돼요 아 진짜네 티비를 보면 안돼 으으! 와! 이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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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티비 안돼! 자아! 새내 당한다 새내 당한다 티비 티비는 안돼 엔더맨? 엔더맨이요? 뭐요 이거 엔더맨이요? 엔더맨이요? 어! 티비 오! 티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티비는 사람을 밥으로 만들어요 아! 아! 쟤도 보지마 쟤도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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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지마 어! 무슨 이제 의자까지 갖다놓고 화가 단단이 났네 그는 굉장히 피곤한 아기입니다 어! 그래그래 어! 저건 아닌데 넌 아닌데 넌 아닌데 이거 잠깐만 악이 없는 것 같은데 에헤헤헤 변신하려다 말았고 냅도입도 신경쓰지마 쟤는 신경쓰는 쓸수록 피곤해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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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지 지금 가자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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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데리고 와야되나? 아! 애기를 여기다 놓으면 되나? 맞나보네 일로와 사탄의 아기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원래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지옥에서 오나가라 지옥으로 보내줬어 어이 저거 뭐야 저거 구부리고 토끼가 날 도와주려는 걸까? 어떻게 된 걸까? 와 탈출이다 으아 뭐야 저 으아 개울 아아 설마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어 쿠키런 쿠키런 왼쪽 오른쪽 어 뭐야 날 튀어나왔는데 여태생님 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구나라고 가고 가고 왼쪽 돌고 열고 잠겼고 아 아 아 아 됐다 휴 장난감 빨리 열고 가고 아 오른쪽 꺾고 돌고 계속 달리다가 왠지 또 여기도 함정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없나 거꾸로 가라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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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처럼 으어 으어 거대 거대 아가머리 통 지나서 아 기차 사고 기차 사고 지나서 설마 뒤에서 쫓아오고 있나 뭐? 자 다 왔는데 문 열고 아아 됐다 휴 도망가 작은 토끼야 너는 더 있어 너만 있는게 아니야 휴 됐다 아 닿겠다 이게 엔딩이었군요 전에 썼던 거는 좀 짧았었는데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이거 다 찾으면 뭐가 있나 빅헤드 모드 오 빅헤드 모드가 있어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벌은 벌 뭐야 한번 해봐 빅헤드 모드 해봐 애기 머리통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와우 왕머리통 하하하하 잠깐만 어 무시무시하구만 이거 어 머리통 무시무시하구만 어 야기같지도 않아 이제 격 naar그네 자 게멜이야 게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물내려 물내려 안녕 잘가렴 eze 꺅 아 symptom 하하하하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저번에 썼던거 노랑 아가 아기 제일 inhale 흡 정 Frank 안뇨오오오오오오おお 으아아니오오오 감사합니다.